안녕하세요 에고입니다. 어제 튜토리얼을 하는데 1도 모르겠어서 포기를 했다가 2월 6일에 다시 튜토리얼을 해보니 튜토리얼과 시작화면이 갑자기 많이 달라져가지고 무척이나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튜토리얼을 서로 비교하는 영상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식 출시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뭔가 조금 시끄럽네요. 어 어떡하지? 잠시만요. 아스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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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싱크가 수직동구 이하에요? 그럼 켜야지. 어 질식중이래. 왜? 뭔데? 이거 타서 뭐하게. 어 산소가 샌다. 아 나 산소새네. 산소. 산소통이 박살났네요. 어? 들기. 저 앞에 또 테더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네. 산소. 산소 공급이 고장났네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걸 끌고 와서. 어디까지 해달라나? 아스토리얼 이거 여기까지 되죠? 꽤 길죠? 이렇게 또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이거는 넣고 넣고 최대한 낄죽끌죽하고 낄게 낄게 넣읍시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잃어버린 배낭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 이제 산소 새로 가방을 하나 구했으니까 큐 누르면 카탈로그 열 수 있고요. 어?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건 뭐죠? 야 튜토리얼 다시 알려줘. 튜토리얼 너무 불친절해. 쿵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불 시작한다 어디로 가는 거야? 누르고 있기 빨간색 유도 표시 어 뭐야 어제랑 튜토리얼이 엄청 다른데 난파될 로버로 향하세요 점프 테더 테더가 필요해요 이건 뭐야 유도 표지 됐어요 네 이거 멀티 돼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슬퍼요 그것도 안 넣을 거야 일단 대충 줍는 법은 아니고 어 최대한 멀리 효율이 효율 좋게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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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어 테더가 없다 이제 달려야겠군 달립시다 기본 사용법을 좀 더 잘한다 정도 깡 장착 유기물 어 뭐야 유기물 계속 나오네 장착 수정 지형 평평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 L 평평 파고 지형 추가하고 뭔가 통이 없어서 안되나보네 프린트 아이템 잘 안보여 친구들아 연구 챔버 연구 챔버 고장 났어요 아니야 어? 나 무기 어딨어? 무기 어떻게 꺼내? 이 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군 집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바넥한 곳이죠 이거 뭔데? 이 이 정도면 되겠지? 얘 근데 왜 이렇게 붕 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 우리 집 이쁘게 이쁘게 우리 집이 파여있으니까 땅 파서 괜찮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원 채취해서 컴파운드를 채취합니다 이거는 똑같네요 오늘 아직 어제 어제 튜토리얼 어제 튜토리얼 오늘 튜토리얼 너무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되네 뭐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Q 눌러서 테더 번들 만들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테더가 뭐냐면요 그 아까 전에 그 제가 아까 깔면서 온 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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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작은 제너레이터 뿅 만듬 아 네 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내일 봐요 이거 이거 어디다 끼는거지? 이거 어디다 끼는거지? 그러면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아멘